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가상악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띄워놨고요. 이름이 The Orchestra Elements입니다. 이 등급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Elements라는 등급이 새로 생겨가지고 무료 배포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전 사실 이거보다 한 단계 윗등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무료 배포한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로 조금 써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다시피 컨탁에서 돌리는 가상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탁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 컨탁을 통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로딩할 거고요. 나는 컨탁이나 컴플리트나 등등 구입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컨탁 플레이어라는 거를 무료로 받아가지고 설치하신 후에 거기에서 로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지만 소리 한번 들어보고 어떤 주법이 있는지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트링스 풀 서스테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컨트라베이스나 첼로 음역대 그 다음에 비올라 바이올린 등등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다양한 주법을 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서스테인 연주 정도 적당하게 그냥 넣기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눌러보면 프리셋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들었던 풀 서스테인이고요. 트레몰로고요. 트레몰로 뭐 다들 아시죠? 트레몰로 주법 뭐 아시죠? 그 다음에 마르카토입니다. 이 정도 있고요. 스트링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등등 뭐 이거를 하나하나 골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건반해서 영역을 치다 보면은 그 음역대가 그 악기의 사운드가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카토 뭐 다들 잘 아시죠? 이 정도 네 가지의 주법이 있습니다. 레가토 주법 이런 거 안 되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미리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우드 해가지고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우드 뭐 하면 알죠? 목관악기, 우드윈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풀 서스테인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런 사운드예요. 플룻, 오버에 이런 게 약간 섞여서 들립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방금은 오버에나 클라리넷 또 플룻도 어떻게 보면 살짝 섞인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밑에 바순 뭐 이런 느낌 아시죠? 뭐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그 다음 스타카토 있고요. 뭐 굳이 안 들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브라우스 있습니다. 브라우스 눌러보면 이런 걸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바로 인지하셨겠지만 소리가 단 하나의 악기만 섞여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브라스들의 여러 악기가 섞여 있으니까 소리가 뭔가 중첩돼서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펫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펫만 나오는 건 아니고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이런 것들이 영역에 따라가지고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걸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여기 메인을 눌러보면 여기 악기에서 트럼펫, 호온 있고 트럼본 있고 이렇게 빠져 있죠?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악기가 더 낮은 악기 없나? 튜바 뭐 이런 거 없냐? 고급 등급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무료 버전에는 아쉽게도 없어요. 트럼펫까지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음원 고르는 데 들어가면 스타카트도 있습니다. 주법은 두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깔아주는 역할에 이런 가상학기를 쓴다 그러면 브라스나 우드윈드도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스트링 계열을 많이 쓸 거예요. 팝이나 가요나 등등 뭐 이렇게 헤드성으로 깔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쓰기에는 적당할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오케스트라 툴스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몇 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레이어 해가지고 두 트랙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소리를 약간 섞어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거예요. 오케스트라 하이 서스텐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뭐냐? 이 세 개가 다 섞인 겁니다. 스트링스, 우드윈드, 브라스 그러니까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가 다 섞여가지고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볼륨 조절도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톤이랑 클라린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와이올린, 비올라 되어서 나와 있고 여기 믹서라고 하는 거 누르면 볼륨 조절도 각각 또 할 수 있고 합니다. 무료니까 약간 기능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바꾸고 싶어도 가질 수가 몇 개 없고 업그레이드 하란 말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스 베이직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0일 있고 0일 있고 하죠. 이거 뭐냐면 약간의 프레이즈예요. 자동 연주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그냥 자동 연주가 되니까 이렇게 깔고 뭔가 여러분들 샘플처럼 프레이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드 눌렀어요. 제가 C 코드입니다. C 마이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 잡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스트링스 뭐 보면은 이렇게 베이직 3개가 있고 트리플렛 뭐 아시죠? 사면음. 또 어떨 때는 좀 이런 사면음이나 육연음 느낌 나는 게 더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시면 되고 체어싱이라고 하는 거는 추격하는 느낌. 영화나 광고나 게임이나 등등 이런 뭐 추격 장면, 긴박한 장면 이런 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좀 어둡게 해볼게요. 어둡게 어둡게. 뭐 이런 식이죠. 그냥 됩니다. 이렇게 코드만 찍었는데 알아서 연주를 자동연주 다 하는 거죠. 쭉 내리면은 믹스드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제 섞인 거죠. 여러 악기 관악기, 헌악기 등등 뭐 섞인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여기가 약간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버닝 스카이즈, 뭐 맨 오브 워 뭐 이런 거 약간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올 만한 느낌이에요.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C코드 만들고 있어요. C코드 알아서 이렇게 분위기 되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류의 가상악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되는 것들인데 무료로 이 정도는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C 레이크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다 들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IC 레이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약간 차가운 호수 같은 뭐 얼음이 있는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어두운 걸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E마이너 뭐 이런 느낌 신비스럽고 홀리한 느낌 뭐 이런 분위기도 내주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 메인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교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엘레먼트 이 무료 버전 등급에서는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 나올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참고하시고요. 옥타브로 해가지고 그 악기의 옥타브 영역대를 지정할 수 있고요. 쉬프트 그 다음에 엔진 슬롯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약간 주법이나 엠벨롭이나 아르페이지에이터 해가지고 소리가 그냥 알아서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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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엔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르페이지에이터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리듬도 만들고요. 아는 분들은 이것까지 세밀하게 하면 자기만의 패턴도 만들고 할 수 있겠는데 에디팅이 되겠지만 무료 버전 이제 막 받아가지고 쓰신 분들이 이런 거 막 조작해 쓰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천천히 익혀가시면 되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 초심자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시하시고 가지고 있는 프리스만 활용하셔도 그다지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믹서 부분에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섞여있는 그런 것들에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 펜 조절도 할 수 있고 리버브 공간감도 넣어주고 EQ 그러니까 톤도 조금 바꿀 수 있고 컴프레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브 여기에서 질감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홀 느낌 뭐 캐소드럴 대성당 플레이트 리버브 등등 바꾸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제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품 받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서비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어요. 베스트서비스.com으로 들어오시면은 디오케스트라 검색만 하셔도 엘레먼츠가 있고 에센셜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여기 0달러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엘레먼츠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디오케스트라 엘레먼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냥 결제하는 식으로 해서 장바구니 넣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 아이디가 이미 있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0달러로 구입을 끝냈다. 그러면은 마이 어카운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네 마이 어카운트에 마이 프로덕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나와 있을 거고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과정이 이 베스트 서비스에서 처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는 분들은 조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제 무료 배포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에도 그렇고 소셜미디어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 영상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하는 게 또 영상의 주 목적이니까 그 부분들을 천천히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설명하는 거에 대한 이거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밑에부터 이제 설명드리면 돼요. 순서는 사실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거 또는 컨텐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트 설치하는 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네이티브 액세스 2라는 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은 이거 설치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 두 개는 맥 버전인데 요즘에는 애플 실리콘 다 쓰기 때문에 M1, M2, M3 뭐 등등 쓰실 건데 옛날 맥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받으시면 되고 요즘 맥을 쓰는 분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이티브 액세스 2가 설치가 되는데 컴플리트나 NI라고 하는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이미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회원 가입도 되어 있을 거고 로그인 아이디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NI 제품 한 번도 쓴 적 없고 컴플리트나 컨탁 등등 뭐 써본 적이 없다. 이게 뭔지 이번에 처음 본다 하는 분들은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한 후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티브 액세스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한 게 없으면 여기에 몇 개 안 나올 거고요. 예전에 컴플리트 무료 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이런 거를 뭐 구입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써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뭐 있어요. 이것만 설치했어도 그런 부분은 이전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요 디오케스트라 관련된 것만 한정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제 거기에 나와있던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 에드 시리얼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딱 누르시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여기에 있던 시리얼 넘버를 딱 누르면 복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에드 시리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네이티브 액세스 그 화면에 라이브러리로 딱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오케스트라 엘레먼츠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에드 시리얼 넣었으면 사실 이렇게 목록 안 나오고 맨 위에 하나 딱 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록 많이 나오는 건 제 환경이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디오케스트라 엘레먼츠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인스톨드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케이트라는 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됩니다. 인스톨드는 저는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로케이트가 떠야 되고 이 로케이트란 말은 뭐냐 디오케스트라 엘레먼츠 이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몸통을 설치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동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있는데 그 위치를 지정해줘. 이게 로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만 설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컨탁이나 컨탁 플레이어를 이미 설치해서 쓰고 있던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것조차 처음이다. 그러면 컨탁 플레이어를 설치하셔야 돼요. 아까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컨탁 플레이어는 무료로 받아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설치한다고 끝이 아니고 컨탁 플레이어도 함께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목록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설치하면 되고 컨탁 플레이어에는 라이브러리 연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독자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그건 설치만 하면 인스톨만 하면 인스톨드 하면서 끝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컨텐츠를 다운받아야 되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컨텐츠 다운받는 거는 이제 별도입니다. 네이티브 액세스는 이게 컨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NI의 회사의 그 플랫폼을 이제 빌리는 셈인 거고 컨텐츠는 얘네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 대용량의 라이브러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디오케스트라 엘레먼트는 약 4기가 조금 넘어요. 그 정도의 용량 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운로드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를 받아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설치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주는 일종의 실행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용이 있고 윈도우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받고 나서 압축을 풀면 실행 파일이 하나 나올 건데 그걸 실행하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엔터 유어 다운로드 코드 here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요 넘버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클릭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를 한번 쿡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도 요걸 쿡 누르면 요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면 주룩주룩주룩 하면서 나올 건데요. 어디에다 지정하게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쓰는 분들은 아무데나 뭐 내문서나 아니면 뭐 다운로드 폴더 뭐 등등 어디에다가 이제 해놓고 로케이트 해가지고 연동은 되긴 됐는데 나중에 폴더를 옮긴다든가 폴더 명을 바꾼대든가 뭐 이런 식의 뭔가 변경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쓰던 게 누락돼가지고 사운드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연동된 게 풀려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컨탁용 라이브러를 쓰는 분들은 이미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다 때려놓고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외장 SSD에 여기 두 개를 달고 쓰고 있는데 SSD 중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보면은 NI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임의로 만든 폴더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전부 이 폴더들이 컨탁에서만 돌리는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리트나 NI 회사에서 사서 쓰는 것들도 여기 들어가겠지만 어떤 것들은 외부 회사들인데 이건 컨탁에서 돌리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 폴더로 지정을 해줍니다. NI 라이브러리라고 다운로드를 아예 여기다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오케스트라 엘레먼트 라이브러리 이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다운로드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모르고 나는 아무데나 받았는데 다운로드 폴더에다 받아버리고 아니면 바탕화면 받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일단 받으세요. 받고 나서 로케이트 그러니까 연동을 시키기 전에 임의로 폴더를 옮기세요. NI 라이브러리를 한 대에 모아두는 폴더를 임의로 만드셔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다. 앞으로 이것저것 콘탁용 가상학기를 쓰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잘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가 끝나면요. 이제 다시 네이티브 SS 들어가가지고 아까 전에 있던 디오케스트라 엘레먼트라고 되어 있는 로케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그 폴더를 찾아가셔가지고 지정만 딱 해주시면 그러면 끝납니다. 이 소프트웨어 몸통 프로그램 설치 끝났고 사운드 라이브러리 설치 끝나고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설치된 다음에 로케이트를 통해서 연동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이 잘 돼야지만 로직이든 큐베이스든 여러분들이 쓰는 DAW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가상학기 부르듯이 불러드리면 되는데 맨 처음에 그리고 영상 내내 설명드렸죠. 아니 이 디오케스트라 엘레먼트 목록이 없는데요. 그거 찾으시면 안 돼요. 콘탁을 찾으셔야 돼요. 콘탁 또는 콘탁 플레이어를 찾아가지고 일단은 로딩을 하신 다음에 거기 보면은 라이브러리로 디오케스트라 엘레먼트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해요. 요즘 콘탁 U버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목록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던데요 하면은 여기 라이브러리를 껐다 껐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 차이에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음원을 로딩 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이었습니다.